인사합니다. 네 인사 드렸어요. 둘, 셋.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이야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이 그리운 향기. 이 그리운 아이들의 목소리. 사랑하시죠. 바로 한번 떠난다고요? 바로 일을 하죠, 저희. 일을 해야 합니다, 사람은. 야잘을 해야 사람이 야잘을 빕니다. 버거우! 갑시다! 장암을 알 수 없는데 기관 내가. 야 진짜 많다. 왜? 왜 왜? 왜 왜 왜? 나 줄래 가, 우성이한테 다 가, 똥 치우게. 가, 우성이한테 가. 우성이가 너네 잘 놀아주니까 빨리 가라고. 와우. 와우. 훌륭해? 훌륭해 훌륭해. 좋아 좋아. 와우. 야 잠깐 줘. 야 잠깐 줘. 야 야 야. 아 제발 주면 안 돼? 야 아 저리 비켜. 나 간다. 넌 털이 왜 이렇게 뻣뻣하네. 안 돼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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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는 지금 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.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. Scotchivityalten이 왜 이렇게는 drunk 훌륭해. 살이 젖어 있는데? 이제 손이야. Łoông. 얜 손 알아. 너무 좋아요 형 교육에 또 실패했다 이의식 이거 다 알아? 네 취소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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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물 뜨거졌다 물 뜨거졌다 야무지게 해야 해, 잘하면은. 여기, 여기 들어오라 그래. 여기 넣어봐, 여기 넣어봐. 아, 잠깐만, 잠깐만, 다리 걸렸어. 여기 넣고, 여기 있다. 여기 이거 넣고, 이거를 이렇게 다 받아 넣어. 어, 괜찮으십니까 손님? 손님 괜찮으십니까? 얼굴 일단 벌려드릴게요. 지금 내가 때 기분이 좋았어. 손님 괜찮으신가요? 만족하세요? 만족하십니까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잘가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거는, 강아지 식기세 구구. 이어서, 건강에 좋은 그 운동이에요. 이거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경여지에 대해 말릴 때, 이거 이렇게 전신으로 키고 말리면은, 달리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저희가 한 3시간 동안 열심히 국물도 이렇게 씻겨주고 똥도 치워주고 같이 놀아주고 산책도 시키고 산책이 제일 재밌어요. 되게 보람이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세빈이가 이렇게 데리고 갔던 강아지가 되게 커가지고 세빈이가 막 이렇게 끌려다니더라고요. 너무 힘들었어요. 제 친구는 되게 압례했는데 그치. 마지막에 못 가더라. 형은 친구 오늘 목욕까지 시켰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때는 가만히 안 있던데요. 같이 목욕하던데. 저희가 또 이렇게 튤립 활동에 앞서서 이렇게 두 번째로 글글부주 네트워크에 왔는데 정말 보람차게 공사 활동을 하고 많이 느끼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공사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하람댄스1 수은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은하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